소외! 할아버지! 할아버지! 준비 게임? 어떤 걸까요? 공포 게임은 아닙니다! 어떤 걸까요? 자, 그러면 여러분들이 두근두근두근 한 시간 이제 게임 공개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! 바로 점프킹! 점프킹이 아니고 점프킹! 알고 계신가요? 요즘 엄청 유행하고 있는 게임이라고 해요! 나라는 오늘 처음 플레이를 해보게 되는데요! 과연 잘 할 수 있을지 한번 지켜봐주세요! 점프킹! 방향키로 움직일 수가 있네요! 앞으로 앞으로! 안녕하세요! 이분이 점프킹! 임금님이네요! 임금님! 포기하면 밥없다 이제! 밥으로! 그럼 포기할 수 없어! 포기할 수 없어! 포기! 랭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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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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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! 아버지! 덧받아요! 아아... 할아버지... 굿... 할아버지... 여섯... 못 내려가지 말고 할아버지... 나라도 본받아야겠어요. 네! 여러분 감사합니다! 그런 정신을 알려드리고 싶었어요! 오잉 오잉! 감사합니다! 가볍게! 가볍게! 괜찮아요! 괜찮아요! 이 정도는 괜찮은데 왜 자꾸 화면이 아니에요! 여러분 라이브인데 이게 라이브같이 안 느껴지시죠? 자꾸 컴퓨터가 오류 났다고 생각해도 슬프고 있는데요! 그게 아니고요! 지금 제가 똑같은데서 자꾸... 그런거였어요! 가볍게! 가볍게! 너무 가볍게! 실력이 늘고 있어요! 이렇게 가볍게도 배웠고요! 조금 더 높이 이것도 하고 있고요! 그리고... 이것도 이제 할 수 있잖아요! 아이고! 일어나거라 용사여! 일어나거라! 오잇! 가볍게! 오잇! 됐어요! 게! normally 공기도 맑은거 같고! 저거 멀리 새 친구도 보이수! 안녕! 여기 저 친구 잘 봤을까요? 안녕? 여기 까지 왔어요! 빨리 가겠습니다! 갑분하게! 오호! 음? 여유있어? 네. 자고. 뀨! 퓽! 정말 엄청난 드라마! 할아버지! 할아버지와 함께하는 엄청난 드라마! 마지막 도전입니다 여러분! 라라가 갑자기 들어올 일은 없군요! 이런 무시무시한 게임을 조금 없애버리는 게 여러분들 더 좋을 것 같죠? 네! 그렇습니다! 라라가 이 점프진 게임을 없애고 깨끗하고 좁고 맑고 아주 여러분들 속이 뻥뻥 뚫리는 게임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! 네! 오늘 무슨 일이 있었나요? 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든 이 사회가 가능성이 남아있다! 든 이 sự 든 이따워 sc Gente